한 달이 지났나? 한 달이 지났나? A가 그러는 거예요. 우리 B집에, B 자취방에 한 번 더 놀러 가자. 했는데 솔직히 좀 찜찜하잖아요. 그런 사건이 있었고 조금 있었는데 편치 못했는데 자꾸 가자고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근데 그렇게 작진 않네? 짧은 것 같은데요? 이 정도면 도현이가 큰 거예요. 제가 손이, 손이 크거든요. 근데... 어, 깻잎인데? 어, 큰 편이네. 그냥, 이제 사고가 아니에요. 토끼다, 토끼. 여기. 기다리고요. 어, 저희 그리아인들은 감사드리고 저희는 입만 가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어떤 검은색 물체가 있는 거죠? 사람 같은? 아는? 어, 누난가 보다. 신누나.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 거죠?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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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 오늘 좀 너무 shy, 맞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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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, 저는... 아, 예, 예, 예! 아, 예, 예, 예!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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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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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예, 예. 아, 예, 예. 하나, 둘, 셋! 오! 오! 저는 인형이에요!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그 분이... 근데 너무... 여기까지 왔어. 여기까지. 오늘 한 거 잘했어? 오늘 좀 섹시하고 귀엽죠? 오늘 잘한 거 항상 섹시해서... 왜 이렇게 잘했어? 왜 이렇게 잘했어? 왜 이렇게 잘했어? 왜 이렇게 잘했어? 아, 밀어들여야 돼요. 제가 팩팩을 잘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. 안녕! 곰돌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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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아, 맞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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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갑, 솔직해지지 않으셔? 장갑 한 번 끌까요? 그냥 한 번뿐이 할로윈인데 그렇죠. 뭐 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. 찾다가 약간 저도 지니 의상이 도윤이 자다가 갑자기 콕! 갑자기 콕! 이런 거예요. 이 순간 끊어지세요. 도윤이가 숨을 못 쉬는 게 아닐까? 그래, 그러지 마. 둘, 둘, 셋! 오, 잠깐만! 잠깐만, 한 번 더! 도와야, 너 왜 그래? 너 뭐 꿈 꿨니? 응, 나 꿈 꿨도 기식 꿨어. 난 미드 먹어서 하나씩 꿨어. 아, 나 이런 거 진짜 못해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뭔데 이거? 하나, 둘, 셋! 이거 빅하트예요, 같이. 이렇게 하트가 안 만들어지지. 곰돌이 씨. 여기 하세요. 뭐 360을 뭐 맨날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. 아, 우리 넌 노릇이 하나 좋습니다. 네, 맞아요. 오, 390이야기인데 한번 제 입장으로 풀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. 네네네네. 여러분 집중해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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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바이바이! 사랑해요. 오늘의 TMI가 있나요? 저는 오늘 네. 복숭아 아이스티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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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. 어색. 아이씨. 하나는? 어색? 저도 제 입장으로 불러의 극신도 똑똑하네, 좌우 반전을 잘 기억을 하고 있네. 고개가 조금 더. 저희도 하트홀 같지? 하트홀 같지? 살이 굉장히... 왜 이렇게 안 흘리냐, 물이? 하나, 둘, 셋! 와! 이거 해버렸어. 많이 많이 맞으세요, 하트홀. 뭐야? 좋은가 왔어. 그거야, 바로. 우리 곰돌이. 긴장했어요. 댓글 1번. 우리 인천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. 제가 정성스럽게 안 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프지 마세요. 안녕. 귀엽다. 오케이. 여러분, 마지막. 안녕하세요. 뭔가 이상해, 하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돼있어. 황균이 형과 같이 있으니까 오늘 더 귀엽네요. 네, 우리 곰돌이 씨. 네?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. 네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. 여기 이게 엄청 별로예요. 디테일이 형도 살아있어요. 그리고 제가 뜯어먹다가 피자 or burger? 피자 or burger? 난 피자. 공동아, 나 공돌이야. 눈도 막 반짝이도 붙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형, 웃어주세요 조금. 눈 웃어, 눈 웃어. 안 읽었던 거? 그래. 자, 카메라 보고 한 번 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cứ, 또 귀신 꿈꿉꿈꿈. 나 꿈꿉꿈. 귀신꿈꿈. 아, 도효어. 와우, 아, 도효어. 와우. 아, 도효어. 너희들 다 했잖아. 괜찮았어요? 아니, 잠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. 다음 그 내용은 좀...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안전. 퍼펙트. 그냥. 앗. 아니 아니요 잠깐! 아 진짜 진짜. 너의 내용! 뭐지 뭐야? 어떻게 너? 진짜 녹아. 아 진짜. 아 진짜? 알겠어요 저는 삐엉 형 나란에 우유탕하고는 나트륨이 줄어든다고 하시네요 곰돌아 형이 갈까? 이거 뭐야 이거 하루라고? 이 친구? 고진장 저는 이제 솔직히 뭐 같은 제가 아니니까 그럴 때는 개인의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성을 다하자마자 맛있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귤 선배님을 귤 선배님을 자주 먹는데 선배님 와 와 와 머리가 제일 중요하거든 저는요 우리 백분은 다하죠 아 요즘 그래 하나 둘 셋 오 맞아 야 참세야 참세야 친구 누나가 내 꿈에 이제 죽은 친구가 나왔어 미안해 안녕하세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뱀파이어를 분장한 빛입니다. 몽돌이 씨는 뭐 하시나요? 저는 필터라고 하시나요? 아 일단 필터부터 바꿔보고 싶어요. 자 이제 그러면 사랑해요. 안녕. 안녕.